누에미아 10장. 서명한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하가리아의 아들인 총독 누에미아와 시드기아, 스라야, 아사리아, 예레미아, 바수울, 아마리아, 말기아, 하토스, 스바니아, 말룩, 하림, 브레못, 오바디아, 다니엘, 긴누돈, 바룩, 무슬람, 아비아, 미아민,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로 이들은 모두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로는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인 빈누이, 간미엘, 그리고 이들의 형제인 스바니아, 호디아,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흡, 하사비아, 사쿨, 세레비아, 스바니아, 호디아, 바니, 분이누가 있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로는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아, 앗술, 호디아, 하숨, 베세, 하림, 아나돗, 노베, 망미아스, 무슬람, 해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아, 하난야, 핫숲, 할레에스, 빌하, 소백, 루흠, 하삼나, 마세아, 아히야, 하난, 아난, 말록, 하림, 바하나입니다. 이 밖에 그 나머지 백성들, 고제사장들, 레위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한 모든 사람들과 그 아내들과 그 아들딸들, 지각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형제 귀족들과 마음을 같이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잘 지키기로 맹세했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맹세하기를 우리 딸을 그 땅의 민족에게 시집보내거나 우리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과 거룩한 날에는 우리가 사지 않을 것이며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 해마다 의무적으로 3분의 1 세계를 바치는 것을 규례화해서 진설병과 정기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사와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해진 명절에 드리는 재물과 거룩한 물건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집에 모든 일을 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은 재단에 땔감 드리는 이래 제비를 뽑아 각 종족에 따라 해마다 정해진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집에 나무를 가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위에서 태우게 했고 또 해마다 우리 땅의 첫 수확물과 모든 과일 나무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집에 가져오게 했으며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장자들과 우리 가축에 처음 난 것, 곧 우리 양떼와 우리 소떼에 처음 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드릴 예물로 우리 미래 첫 수확물과 모든 종류의 나무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의 첫 수확물을 제사장들에게 가져와 우리 하나님의 집 방에 드리고 우리 땅에서 난 것의 11조를 래위 사람들에게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래위 사람들은 우리가 일하는 모든 성들에서 11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래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래위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래위 사람들은 받은 11조의 11조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방 창고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래위 사람들은 자기가 드린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룩한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방, 곧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누에미아 11장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게 됐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에 대해서는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했고 그 나머지 10분의 9는 각자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했습니다. 또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게 된 각 지방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누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은 각각 자기가 물려받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다와 베냐민 출신도 몇몇 살았습니다. 유다의 자손들로는 베레스의 자손으로 우시아의 아들이며 스가라의 손자며 아마리아의 증손이며 스바다의 현손이며 마하랄렐의 5대손인 아다야와 바룩의 아들이며 고로세의 손자며 하사야의 증손이며 아다야의 현손이며 요야립의 5대손이며 스가라의 6대손이며 실로의 7대손인 마아세야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베레스의 자손들은 다 합쳐 468명이었는데 이들은 다 용사들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자손들로는 무슬람의 아들이며 요야립의 손자며 부다야의 증손이며 골라야의 현손이며 마아세야의 5대손이며 이디엘의 6대손이며 여사야의 7대손인 살로와 그 추종자들로는 갑비와 살레를 비롯해 928명이 있었습니다.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었고 하스노아의 아들 유다가 그 다음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들로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과 힐기야의 아들이며 무슬람의 손자며 사독의 증손이며 무라요세 현손이며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람 아이두베 5대손인 스라야가 있었습니다. 그를 도와 성전에서 일하는 그 형제들 822명이 있었고 또 여로함의 아들이며 불라야의 손자며 암시의 증손이며 스가라야의 현손이며 바수울의 5대손이며 말기야의 6대손인 아다야와 족장인 그 형제들 242명이 있었습니다. 또 아사렐의 아들이며 아흐세의 손자며 무실레못의 증손이며 인멜의 현손인 아마세와 용사인 그 형제들 128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감독은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로는 핫수베의 아들이며 아스리감의 손자며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분리의 현손인 스마야와 하나님의 집의 바깥 일을 맡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 두 사람 삽브데와 요사밭이 있었고 또 미가의 아들이며 삽디의 손자며 아삽의 증손인 마따냐가 있었는데 그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입니다. 박북야는 그 형제들 가운데 다음가는 지휘자였습니다. 또 삼모아의 아들이며 갈랄의 손자며 여두둔의 손자인 압단이가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성에 살게 된 레위 사람들은 다 합쳐 284명이었습니다. 성전 문지기들로는 아쿱과 달몬과 그 형제들 172명이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각각 자기가 물려받은 기업이 있는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오베런덕에 살았고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은 바니의 아들이며 하사비아의 손자며 마따냐의 증손이며 미가의 현손인 우씨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노래를 맡은 아삽자손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의 관에서는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날마다 일정량의 양식을 공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아들인 세라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인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이안은 왕의 대신이 돼 백성들에 관한 모든 일을 담당했습니다. 마을과 거기 딸린 밭들이 있었는데 유다자손의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은 개바, 믹마스와 아야,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 아나돗, 높, 아나냐, 하솔, 라마, 기타임, 하딧, 스보임, 너발랏, 로드, 오노와 수공업자들의 골짜기에 걸쳐 살았습니다. 유다에 있던 일부 레위 사람들은 베냐민에 정착했습니다. 느에미아 12장 사할디엘의 아들 수루파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아마리야, 말룩, 하투스, 스가니아, 루흠, 무레못, 이또, 긴누도이, 아비야, 미아민, 마하디아, 빌가, 스마야, 요야립, 여다야, 살루, 암옥, 힐기야, 여다야입니다. 이들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 동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 빈누이, 간미엘, 세레비아, 유다, 마따냐였는데 마따냐는 그 형제들과 함께 감사의 노래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형제인 박북야와 운노는 예배를 드릴 때 그들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단은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또아를 낳았습니다. 요야김 때의 제사장 가문의 족장들은 이러합니다. 스라야 가문은 무라야, 예레미야 가문은 하나냐, 에스라 가문은 무슬람, 아마리야 가문은 여호하난, 말루기 가문은 요나단, 스바냐 가문은 요셉, 하림 가문은 아드나, 무라요트 가문은 헬게, 이또 가문은 스가리아, 긴누돈 가문은 무슬람, 아비야 가문은 시그리, 미냐민, 곧 모아다 가문은 빌대, 빌가 가문은 삼무아, 스마야 가문은 여호나단, 요야립 가문은 마뜨네, 여다야 가문은 우시, 살레 가문은 갈레, 암옥 가문은 에벨, 힐기야 가문은 하사비야, 여다야 가문은 느다넬이었습니다. 엘리야십 요야다 요한안 야띠아 때의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의 이름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기에 기록됐습니다. 엘리야십의 아들 요한안 때까지 레위자손의 우두머리들도 역대기 책에 기록됐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은 하사비야, 세레하비야,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대로 자기 형제들과 마주보고 두 무리로 나누어 서로 마주보고 서서 화답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따냐, 박뷰가, 오바디아, 무슬람, 달못, 아쿱은 성문 앞을 지키는 문지기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아의 아들이며 요사닥의 손자인 요약임과 총독 니에미아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떼에 섬긴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원식을 거행하기 위해 레위 사람들을 그 모든 거처에서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심벌즈와 하포와 수금에 맞춰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즐겁게 찬양하며 봉원식을 거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외곽 지역 곧 누도바 사람들의 마을과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 들판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외곽에 자기네 마을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 정결의식을 치른 뒤 백성들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 후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꼭대기에 올라오게 하고 찬양대 둘을 세우되 하나는 성벽 꼭대기에서 오른쪽으로 걸음문을 향해 행진하게 했습니다. 그 뒤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 따라갔고 아사리아 에스라 무슬람 유다 베냐민 스마야 예레미야가 함께 갔으며 나팔든 제사장들과 요나단의 아들이며 스마야의 손자며 마따냐의 증손이며 미가야의 현손이며 사쿠레 오대손이며 아사베 육대손인 스가리아와 그 형제들 곧 스마야 아사렐 밀랄레 길랄레 마에 느다넬 유다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들고 따라갔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그 행진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샘문에서 곧장 다윗성의 계단을 올라 성벽으로 올라가다가 다윗의 집을 지나 동쪽 물문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찬양대는 반대 방향으로 행진했고 그 뒤는 내가 성벽 꼭대기에서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리하여 풀무탑을 지나 넓은 성벽에 이르렀다가 에브라인문, 옛문, 물고기문, 하나닐탑, 한메아탑을 지나 양문까지 가서 감옥문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하여 그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고 나와 지도자들 절반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인 엘리야김, 마아세야, 미냐민, 미가야, 옐루엔에, 스가리야, 하나냐는 나팔을 들고 있었는데 마아세야, 스마야, 엘르하살, 우시, 여호하난, 말기야, 엘람, 에셀도 함께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선견자 예스라히야와 함께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날 희생제사를 크게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들과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물과 첫 수확물과 11조를 모아두는 창고를 맡을 사람들을 임명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율법에 정해진 몫을 여러 성들에 들여서 거둬드리도록 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서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유다가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은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오래전 다윗과 아삽시대에도 노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수룻바벨과 느에미아 시대에도 모든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날마다 필요한 몫을 주었고 레위 사람들을 위해 그 몫을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들을 위해 그 몫을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습니다. 느에미아 13장 그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모세의 책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암몬 사람과 모합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빵과 물을 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을 매수해 그들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이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이방피가 섞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집에 창고를 막고 있던 제사장 엘리아십은 도비아와 가깝게 지내며 그에게 큰 방을 하나 내주었는데 그 방은 전에 곡식 재물과 유향과 성전의 물건을 두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11조로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재물들을 두던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엘리아십이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집들에 있는 방을 내준 그 어처구니없는 소행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방에서 도비아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지고는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곡식 재물과 유향을 그 방에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레위 사람들이 받게 돼 있는 몫을 받지 못한 것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버린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리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다니 어떻게 된 일이요? 하고 묻고는 그들을 소집해 각각의 자리에 복직시켰습니다. 그러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 창고에 들였습니다. 나는 제사장 셀레미아와 학사 사독과 레위사람 부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임명하고 사쿠레 아들이며 마따냐의 손자인 하난을 그 밑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고 믿을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또 그 직무를 위해 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잊지 마소서 그 무렵 나는 사람들이 유다에서 안식일에 포도주 틀을 밟고 곡식을 들여와 낙위에 싣고 포도주 포도 무화과와 그 밖의 온갖 물건을 다 싣고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날의 음식은 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들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물고기와 온갖 종류의 상품을 갖고 와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 귀족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안식일을 모독하다니 이게 가당끼나 한 짓이요? 당신들의 조상들도 똑같은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성에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요.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안식일을 더럽히며 이스라엘에 대해 더 큰 진노를 부르고 있어. 나는 안식일 전날 예루살렘 성문들의 어둠이 드리울 때 그 문들을 닫고 안식일 끝날 때까지 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내 부하들 가운데 몇 사람을 성문들 앞에 세워 안식일에 아무것도 싣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온갖 물건을 실은 상인들과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한두 번 밤을 세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왜 성 밖에서 밤을 세우는 것이냐? 다시 이렇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 다시는 그들이 안식일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큰 사랑을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그 무렵 나는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식들 가운데 절반이 아스돗 말은 해도 유다 말은 할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들을 꾸짖고 저주를 내렸고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머리채도 잡아당겼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도 너희 아들이나 너희에게 시집 오게 하지도 말라.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그래서 죄 지은 것이 아니냐?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 같은 왕은 없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방 여자들 때문에 그마저 죄에 빠지고 만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 이 모든 끔찍한 악을 저지르고 우리 하나님께 죄 짓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겠느냐? 그런데 대체사장 엘리아십의 아들인 요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사람 산발라세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언약과 레위 사람들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방의 모든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각각의 직무대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 정해진 때에 뗄감을 드리는 일과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고 은총을 내리소서